하나 둘, 라인스온! 안녕하세요 원앤오프입니다. 네 2018 무슬련이 밝았습니다. 네 지난해는 데뷔도 하고 팬분들도 만나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뜻깊은 한이였습니다. 네 맞아요. 이번해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무슬련이 무슨 해인지 아시는 분? 제가! 어? 황금 개띠의 해입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저희 원앤오프에서도 개띠 멤버들이 되게 많은데 누가 있을까요? 네, 우리 효진! 제이어스! 그리고 저 바로 이시현이 황금게티의 주인공인데요. 제이어스 씨가 온앤오프로 대표해서 2018년 다짐 한 번 말해주세요! 네! 이번 2018년에도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해서 더욱더 사랑받는 온앤오프가 되겠습니다! 그리고 또 며칠 후면 우리의 명절,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. 노래 한 소절 부르고 갈까요? 그럼요! 1, 2, 3, 4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여와라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!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러 가는 게 귀성끼리 안전자인지 마시고요! 또 설날엔 떡국이죠! 떡국이랑 명절 음식 체하지 않게 꼭꼭 씹어서 드세요! 그리고 더 맛있게 드세요!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분들과 함께 덕담도 남으시고 즐거운 시간도 많이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! 그럼 지금까지 라인트홈 원앤오프였습니다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